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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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의 궤도관이십니다. 저의 궤도관이십니다. 그날에 여러분이 함께 기쁨이 될 거고 궤도관이십니다. 그를 주안에 지금 함께 서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, 나의 상호하는 상상 우리가 주안에 함께 서서 나의 기쁨, 나의 영광, 나의 궤도관이십니다.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보게 될 거고요. 다른 일은 없어요. 복음에서 희명을 낳고 함께 걷고 권한의 일에 위로할 때 우리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영광의 외부관이 될 줄을 믿습니다. 응원하겠습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주 앞에 나와 예방의 일에 청성하여 준비하여 주시겠습니다. 주님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시절을 지나가 주께서 성실하게 그 인자심을 뵙을 줄 믿사와는 약속하신다.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들에게 주여 하늘의 신명한 복으로 땅에 기둘진 것들로 넘치게 하여 주시사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하느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.